전국시대 한나라에 소우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손톱을 깎다 일부러 손톱 부스러기 하나를 숨겼습니다 그리고는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방금 깎은 손톱 하나가 보이지 않는다 불길한 징조이니 어서 찾아보아라 그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신하들은 손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톱은 자신의 손아귀에 있었으니 신하들이 이를 찾을 리 만모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신하가 외쳤습니다 배야 여기 손톱을 찾았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정말로 그 신하의 손에 손톱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손톱은 왕 몰래 한 신하가 자신의 손톱을 잘라 바친 것이었습니다 소후왕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하며 그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소후는 이러한 방법으로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또 누구를 곁에 두어야 하는지를 구별해냈습니다 귀곡자는 이러한 방법을 마의술이라 했습니다 마의술은 상대의 심리를 자극해 속셈을 털어놓도록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은밀히 상대의 욕망을 자극해 속마음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의술은 고금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습니다 마의술과 관련된 이야기 하나를 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산 속에 유명한 절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절의 주지인 해통대사에게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누구에게 주지자리를 넘겨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지스님은 두 제자를 불렀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곡물 한 포대기를 나눠줄 것이다 봄이 되거든 이 씨앗을 파종하여 정성껏 길러야 할 것이야 네 알겠사옵니다 또한 가을이 되어 곡식을 거두어드리거든 나에게 가져오도록 하라 주지스님은 지나가는 말로 아마 곡식을 더 많이 거둔 사람이 미래의 주지가 될 것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곡식이 무르익자 제자인 진흥은 곡식을 한 짐 가득 싣고 주지스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다른 제자인 문헌은 빈손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광경을 보고 해통대사가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빈손으로 올라오는 것이냐 스님,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파종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에 곡식이 발화하지 못했습니다 하여 쌀 한 톨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올라오는 길입니다 해통은 그 대답을 듣고 그 즉시 문헌을 미래의 주지로 지명했습니다 이에 다른 제자인 진흥이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해통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스님, 분명 곡식을 더 많이 거둔 사람에게 주지자리를 물려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 쌀 한 톨 얻지 못한 문헌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려 하십니까? 저는 스님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지인 해통이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원래 너희 둘에게 준 씨앗은 모두 삶았던 씨앗이다 그런데 어찌 삶은 씨앗에서 싹이 날 수 있겠느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내면의 진심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길에서 더욱 멀리 나아가는 법 바로 진실함입니다 진실함이야말로 최고의 해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장자는 말합니다 진실로 슬픈 사람은 소리 내지 않아도 슬픔이 느껴지고 진실로 화를 내는 사람은 성내지 않아도 위험이 느껴지며 진실로 친한 사람은 웃지 않아도 친근함이 느껴진다 진실함이 속마음에 있는 사람은 정신이 밖으로 발동된다 이것이 진실함이 귀중한 까닭이다 감사합니다 부골님이었습니다